자 이 그림의 제목은 아픔이 보약이다예요. 많은 아가들이 아픈 건 싫고 달콤함만 느끼려고 하다가 세상에 달콤함에 취해서 우월하고 사랑스럽고 잘난 것만 보려고 하다가 미움이 돼버리고 버림받고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. 아플 때 비천함을 받아들이고 수치당한 아픔과 절망감과 패배감과 이런 아픔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의식이 성장하는데 그게 보약인 줄 몰라. 입에 쓴 약이 보약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. 아픔을 안 줄 수가 없어. 공부 안 되고 그 아픔을 안 느끼려는 아가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픔을 쓰고 아픔을 주는데 그림에도 써도 그 아픔을 좀 인정하라고 그게 얼마나 보약인지 그린 그림이에요. 그래서 바탕이 아프죠. 엄청 아프게 하고 이 요술 램프에서 보약이 나오는데 이게 아픔이에요. 이게 빨갛게. 하지만 이게 보약인 거예요. 몸에 되게 좋고 행복해지죠. 아픔을 많이 느끼면. 그래서 이글미의 제목은 아픔이 보약이다. 저거 갔다 왔다. 이 글미의 제목은 아픔을 많이 느끼지 않으면 감소를 사랑하는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